이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왔지? 포크마, 넌 초대장의 원리에 대해 알고 있어? 내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나?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걸 확신하고 싶은 건가? 내가 모르는 건 있어도 네가 모르는 게 있을까? 너희는 언제나 그랬지. 예전부터 그 시설의 의도, 해야 할 일. 그리고 넌 굳이 우리에게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다고 했지.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는 이야기도. 지금에서야 이렇게 올라와 이야기하려 한다는 게 생소하고 우습군. 네가 내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물었으나, 그건 오히려 내가 물어보고 싶은다. 답해 주지 않겠다면 이만 갈게. 매정하군. 이야기하겠다는 건지, 않겠다는 건지. 굳이 내게 물어보러 올 필요는 없었겠지만 원한다면 답해 주지.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야. 어떻게 너는 무에서 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끌어냈을까? 네가 찾는 책이라는 게 과연 하나일까? 그게 과연 자유를 줄까? 책은 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넌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면서 방향키를 누군가에게 맡긴 채 빛을 수집했을 뿐이라는 것이야. 세상에 대해 들은 거라고는 파편적인 정보밖에 없었을 텐데 나아갈 수 있는 건... 그건 한 사람이 이끌어주기 때문이야. 초대장은 너의 원본인 사람. 카르멘이 인도하고 있는 거다. 빛과 동화한 카르멘이 너와 도서관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어. 그녀가 점찍어주는 자들에게 초대장이 가고 그들은 거부할 수 없이 이 연옥으로 향하지. 앤젤라, 넌 그 초대장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같더군. 카르멘의 해석과 판단이 범람하는 선택인데도 말이야. 넌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을 테고. 내가 카르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이제 알지 않나? 넌 카르멘의 복잡은 동시에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자. 카르멘이 겪은 시간은 나에게 직접적인 경험 없이 주인만 되었어. 암의 상태로만. 난 카르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. 동시에 카르멘마저 나를 떠난다면 진정... 네가 카르멘을 떨쳐낸 후에도 누군가 곁에 있어줄 수 있지 않겠나. 그래? 그래? 과연 누가 곁에 있어줄 거로 생각해?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난 너희가 죽을 만큼 미워 지워버리고 싶었어 가능했다면 되살리고 싶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카르멘이 날 막았으니까 너희를 죽이지 말라고 한 번만 믿어보라고 앤젤라 정말 카르멘이 널 막았다고 생각하나?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서와 손님의 목숨을 유보하는 건 앤젤라 너의 뜻이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? 한 명이라도 더 나은 길을 걸을 순 없을까? 난 무엇을 해야 하지? 누군가 듣고 있다면 알려줘 복도문의 개표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해서 다행이야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너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고마워 앤젤라 내가 하는 일에도 의미가 있구나 맞아요 앤젤라님 전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양품일지 몰라요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건 당신 덕분이겠죠 전 원칙에 따라 당신이 지시하는 대로만 작동해야 하는 거죠 내 맘에 알아주는 건 앤젤라 뿐이야 왜 아무도 내 마음이 몰라주는 건데 당신과 함께라면 좀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당신도 모두 죽기를 원하는 거겠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언제나 혼자였다. 처음부터 끝까지. 누군가 곁에 있을 거란 건 내 착각이었지. 나는, 그리고 너희는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뿐. 그런 대본이었으니까. 처음에는 몇 번을 시도해보았다. 실패해도 다시 다가가고,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. 그래도 뭔가가 변할 거라고,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. 방법이 있을 거라고. 방법이 있을 거라고. 방법이 있을 거라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. 나와 같이 버림받은 것들과 함께.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. 제발. 내가 원한 건 정말 복수였을까? 난 그저 보답받고 싶었을 뿐인데. 혼자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무로 되돌린 건 용서받을 수 있을까? 정말 그 끝에 누군가 곁에 남아있을까? 내 선택의 무게. 이젠 모르겠어. 모두 잊고 싶어. 고민 또 고민의 끝. 답은 언제나 같았다. 처음 마음먹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. 카르멘이 알려준대로. 책에 적혀있다고 내게 속삭였지.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줄 거라고.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책에 모두 적혀있을 거라고.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. 내 곁에 남아있어준 유일한... 난 무서워. 내 과거를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털어내면 난 무엇일지. 그동안 난 과거가 없이 존재할 수 없었어. 오랜 염원과도 같은 복수에 대한 갈망은 날 이곳까지 이끌었지. 하지만 그 모든 과거를 받아들인다면 난 무엇일까?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닐까?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살고자 하는 것도 모두 복수야. 살아갈 의미를 잃을까봐. 그래서 난 과거를 받아들이기가 무서워. 과거를 향해서는 죽고, 미래를 향해서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가야 한다.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고통, 후회가 있더라도 미래로 성장하며 거듭나야 해. 이를 모르고 과거에 얽매어 있던 난 뒤를 깨달았지. 너 역시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꼭 깨닫게 될 거야. 우린 사이에게 될 거야. 속에서 이 과정에서 연하시자 ㅅㅎㅅㅋ ㅅ ㅅㅅㅅ 텐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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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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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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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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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